가오르츠 앞에서 난 후주의 매번에 섹션이 하나 있어서 곡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몰랐네 이 부분이죠, 몰랐네 여기서 여기서는 원래 실제로 C, G, B, Bb, C, A-7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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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인데 C는 이거 A에서 A, B, B, C 여기서 따온거에요 5번줄하고 2번줄을 보게되면 5번줄, 3플렛, 2번줄, 5플렛이 되죠 그리고 이 바렐을 두른 손으로 1번줄, 3플렛 G, B, B, Bb Isaac, B, Bb, E 3플렛고 record, A-7 이거니까 이렇게 하시게 되면 맞추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고맙습니다